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죠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연기를 내야지 이중 선거 잘한다 잘한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혜인이와 양하영 선배님 준비됐죠? 무슨 혜인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 김씨인데 경주 김씨예요 고향이 어디라고? 울지병원이요 울지병원에서 나왔나봐요 고향을 나온 병원 대기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 딸도 집은 영등포인데 집사람이 병원을 청담동으로 했어요 어서 태어나면 청담동이라고 얘기하라고 똑같은 거야 지금 어쨌든 고향은 을지 땡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망가 오 마법 소녀 오렌지 캐러네 마법 소녀 오렌지 캐러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몰라 희끐희끐 날 보는 난 눈이 달아버리겠어 어떡해 어떡해 부끄부끄부끄럽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나 예쁜이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하늘은 별만큼 보다에 속은 만큼 꽉 찬 느낌인거니 넌 몰라 난 몰라 천범범범벌 말해줘도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미칠 듯이 궁금해 소란해 소란해 내 가슴에 훈련듯이 소란해 몰라 책임자 책임자 나의 책임자 날 이렇게 만든 너 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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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하네 독특해 독특합니다 오늘 되게 좀 이상해 난 아까 느꼈지 이 춤이 이건데 계속 이래서 난 냄새라고 느껴야 신났더라고 그래요 미안한데 한 30키로는 나가요? 제가 36키로에요 이거 봐 36키로면은 어쨌든 군면제에요 주리씨 군면제에요 몇 키로차 36키로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은 너무해요 눈 뜨지마 무서워 지금 표현하게 뜬거에요 부드러워요 화장이죠 그래요 땡큐 네 강성범 준비됐죠? 룰레 돌려 주세요 황정 신성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이분 얼굴형 굉장히 남자중의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진성씨 상남자 진성씨 태클을 걸지마 어머니들께 꽤 인기있는 노래에요 황정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네 어떻게 살아냐고 묻지를 마라 하 이래 저래 살았을거다 착각도 마라 하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견딘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얻다 오어허어 어허어 어허어